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해내야 될 사람들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비교적 좀 자유로운 그런 직종에 속하는 기자들, 언론인들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요. 기자라는 것이 여러분 기자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에 기반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전론을 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취재는 그냥 사실을 그냥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화됐으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 눈에 도드라지질 않지만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정우상 기자 조선일보에 광화문 뷰니까 이 광화문 뷰 를 쓸 정도니까 이제 신문사에서 좀 경력이 있는 그런 기자분이시겠죠. 수포당의 총선, 국힘당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 옷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강남 이외 지역에서 변화를 목터지게 외치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지금 이 정도의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는가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국가로 그냥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기자들이 그냥 입 싹 닦고 다 이런 걸 깔아뭉기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과 전망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총선의 모의고사격인 이 선거의 여야 차이는 17%포인트로 4년 전 총선과 흡사하다. 거의 3년 6개월 정도 그 많은 점검을 이 쏟아졌습니다. 불구하고 4.15 총선에 대한 정확한 진단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대한 정확한 진단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일어난 문제점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 함께 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냥 뇌가 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뇌가. 모두가 합하여 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합하여 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합해서 부정선거가 제도화 된 국가로 만드는데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서 가벌병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는데 득표 차이가 14에서 23%포인트였다.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당의 극적 변화가 없다면 이번 총선 는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노력 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다 언론들이 나서 가지고 득표 수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은 지도부를 향해 이대로면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수도권 한 원에 의사한 수포당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으로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 소위 강화문 비유에서 정우상 기자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이 신문이 신문의 중견 기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이런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실상에 대한 전혀 이해나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젊은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사고방식이 경직되고 늙어버린 겁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흠질한 패배주의를 거대한 총선은 구도와 인물 싸움이 아니고 총선은 조작 게임입니다. 총선은 조작을 여러분 조작을 방지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지 구도 인물 이런 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입력한 후보별 득표수고 가 모두 다 집계된 데이터베이스 변조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뭘 총선이 구도 싸움이고 총선이 인물 싸움이냐 이야기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냥 다 제각각 몫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참정권이 박탈당하는데 나라가 노예제 비슷한 나라가 돼가는데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따위 글을 쓰는 겁니다.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냥 거짓말을 그냥 기사로 때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노력 한 도 노력해보지만 대책이 없다 너거 너거는 천상 망해 가지고 그냥 헐벗을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릴까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냐 이야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러면 보니까 대부분 83명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문제 핵심을 못 보고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명 정도만 문제 핵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국힘당 다수정당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다수정당이 어떻게 되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83명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국힘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나라가 몰라간다. 당위론 당위론은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은 해보겠지만 다들 어려워지면 그냥 본인들 이 본인들 또 본인들 다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정우상 기자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정우상 기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국의 보통 기자들의 지금 시각인 겁니다. 문과 출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너무 한 겁니다. 이 4.15 총선은 한 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의 전국 평균값이 10%씩 이동을 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쳐 가지고 더불 민주당하게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값이 0에 여러분들 두 개가 중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 기자들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권께서 10%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당한 께 10%를 더해주니까 플러스 10%가 나오고 마이너스 10%가 나왔지 않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 20%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들 좌우대칭 에 아름다운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제외하게 되면 거의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익값 그래프는 전국 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다 받은 기자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 그냥 모른 채로 그냥 감으로 글을 써 는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우편투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작을 하죠. 13%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하게 13%를 줬으니까 평균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사전투표 하고 관외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 가 비슷하기 때문에 0값이 이러면 중첩이 되어야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간단하게 두 개 합체 가한 것이 26%니까 4.15 총선 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 이런 것을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나온 사람들이 그걸 다 뭉개는 거가 보면 참담하다는 이야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가 선거 사기가 그냥 고착화 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선거에 관한 특수한 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제외하게 되면 크게 좌우대칭 그래프 하지 않습니까 . 일명 데칼코마니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된 거지 않 습니까 . 여러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4.15 총선 관외 사전 관내 사전을 다 합치게 되면 전국 평균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위에 이 x축은 차이 값이고 y축은 선거구 숫자지 않습니까 . 평균 값이 가장 여러분 선거구 가 많을 테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 이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환산 하게 되면 6.7%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인가 하고 똑같지 않 습니까 .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한 그런 기자들이 이렇게 숫자가 뭐 이건 산수지 않습니까 . 수확도 아니고 . 그래서 조작한 방식도 지금 다 밝혀 졌지 않습니까 . 옛날에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을 썼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새로운 사기 수법인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신조작법 이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 이렇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 서울은 여러분들 뭐 이게 서울의 여러분들 차이 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 이게 49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 19% 최대 19%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이거는 여러분들 관내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6% 최대 값이죠 . 공천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혁신위원회 무슨 얼음 죽을 핵신위원회입니까 . 선거 결과를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 여러분들 이게 다 서울의 49개인데 49개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선거 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훔치고 더해주는 데 사용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 이게 구로갑입니다 . 운동권 출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이인영 씨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이죠 . 30% 30%입니다 .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을 훔쳐가지고 총 556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걸 그만큼은 똑같이 뭐죠 이인영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거죠 . 약 여러분들 만천 몇 표가 되겠네요 . 이게 그냥 그대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 관리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할 수는 없고 규칙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변조한 거죠 . 위조한 겁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사를 하게 되면 위조에 사용된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 제야 전문가의 가장 큰 기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이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찾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낸 거잖아요 . 이게 구로구 갑이지만 49개 선거구 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35%일 겁니다. 종로구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45% 마포의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이렇게 이름도 나왔는데 글쓰 논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우상 기자가 글쓰 논 2020년 총선 때 서울 강서 가벌병 모두 민주당이 휩쓸는데 득표 차이가 14에서 23% 포인트 났다. 다 조작해서 만든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무비판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야 차이가 17%가 왜 나왔습니까 .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37,453표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 이러니 나라가 어려워져도 그냥 뭐 윤대통령만 탓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합하여 악을 만드는 데 기여를 안 겁니다. 내년 총선은 국힘당 다수 정당이 되어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다수 정당이 어떻게 되노 .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보셨겠지만 강서 보거리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 이런 거 나오지 않으면 차익값 그래프 가 .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이게 조작이지 . 여러분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 차익값이 이렇게 15% 19% 어떻게 나옵니까 . 표를 여러분들 가짜로 만들어 전부를 다 쓰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잖아요 . 조작하지 않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값 이렇게 차익값이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지 않습니까 .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 사전투표 득표율이 어떻게 여러분들 진교훈 후보가 65.7%가 나옵니까 당일 투표가 48.5% 나오고 강서 구민들의 투표자로 구성되는 모집단에서 여러분들 자식이 2명 탄생한 건데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 투표자 그룹 . 후보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룹하고 당일 투표 득표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변의 전산 조작으로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이런 과학적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 나는 그냥 내가 볼 때는 나라가 그냥 망하더라도 그냥 아무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국민들이 다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참정권이 나발이고 뭡니까 배 부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하면 배가 어떻게 부르겠냐 이야기 처음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배가 점점 고파지겠죠.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가 47%인데 어떻게 사전투표의 30.6%가 나옵니까 표를 도독질 당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대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했기에 민주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 힘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득표수가 두 개 같이 여러분들 당일하고 사전할 때는 좀 교차가 되고 당일할 때는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다 침묵하는 걸 보면 그냥 망해도 쌀 것 같아요 . 그냥 양심이라고는 아예 없는 겁니다. 양심은 뭐 그냥 집에 그냥 팽개 쳐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언론인들이 다 침묵하는 걸 보면 상상불허의 나란 겁니다. 양심이고 이런 건 아예 없고 제가 볼 때는 . 이런 걸 보고도 여러분들 인지수사를 전혀 안 하는 검찰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자식들하고 여러분 참전 건 박탈돼 가지고 일당 지배체제 수십 년 살아보면 그때 공 박사가 왜 외천지 알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이 여러분 기사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써놓은 거 보면 이현상 강수부청장 17%로 4년 전 총선과 흡사하다. 이따위 글을 써놓는 겁니다. 사실 취지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고 옳은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그냥 언론 기자들이 그냥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걸 역전시키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까지 여러분들 분석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신종사기수법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못 보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이제 가짜로 발표하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는 여러분들의 15.43% 선거인 수 가운데 15.43%만 사전투표장에 갔는데 그걸 이제 간인 워낙 허자가 22.96%가 여러분 찾았다고 이런 뻥튀기를 해 가지고 7.49%를 뻥튀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37,473표가 생기잖아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쑤셔 넣어줘 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제가 여러분들 이건데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봐준 거죠. 왜 그러면 4만 2,548표까지 조작할 수 있었는데 좀 적게 37,473표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제 조작을 하려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나 외부에 있는 전산 조작범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전산 프로그램은 돌렸는데 그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으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득표수를 분석하면. 그 이름을 찾아내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받은 것만큼 선관위가 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거소투표에서 진교훈이 372표를 받았는데 372표만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뭐죠. 가짜의 743표를 국민들한테 진교훈이 받은 거소투표 득표수입니다. 발표한 겁니다. 맨정신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의 진교훈이 2900표를 받았습니다. 진짜는. 2900표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사전투표자수에서 여러분들 2900표만큼 밀어준 겁니다. 그래 진짜 2900표. 선관위가 보너스준 2900표 합쳐 가지고 5799표가 나오니까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그 가짜를 국민들한테 사기로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입을 닫는 윤 대통령이나 이걸 보고도 입을 닫는 국민의 힘이 2024년 총선을 어떻게 대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사적인 감정이 없이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선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선거를 도덕질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북한 비스무리하게 이런들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름들 공부를 아무리 시키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공부 안 하려고 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애간장이 이름듯 탁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못해서 그냥 나중에 고생길로 들어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참정권이란 것이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걸 내가 어떻게 자꾸 뭡니까 한 명 한 명 뭡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게 제이아 전문가 작업이거든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조작된 후보별 특표수를 발표하는 순간 뭡니까 그걸 분석하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 진짜도 찾아낼 수가 있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작해서 더해 준 표도 다 찾아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망가졌는데 조선위보의 중견기자가 글쓰농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합하여 악을 만들다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성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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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